이 영화의 건강을 신경쓰는 것은 그녀가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이 영화에게 갖는 감정은 여전히 깊고 만약 기회가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재혼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 영화는 결혼 생활 후의 삶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독신 생활에 익숙해졌고 혼자 사는 것에서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선우은숙에 대한 일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지만 이 영화는 재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삶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재혼은 그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적인 상황에서는 그들의 재혼 가능성은 많은 심리적 장벽을 넘고 다시 서로에게 공감과 이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선우은숙이 이 영화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그녀의 사랑과 동반자 관계가 오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변화에 대한 수용과 함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방송을 통해 이 영화 씨가 본인의 생각을 털어놨는데 재혼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여자는 없다. 결혼할 일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씨 생각은 이런데 선우은숙 씨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를 만나기 직전의 영상 같아요. 두 사람이 아들 부부와 함께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 씨가 선우은숙 씨에게 당신 옛날 사진 보면 비누 냄새가 폴폴 났다 라고 말하자 선우은숙 씨는 아직도 당신 젊었을 때 모습은 나에게 설렘을 가져다 준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동치미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헤어진 남편 얘기를 하느냐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 씨는 나는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건데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우리 관계가 아직까지 친구처럼 좋게 지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믹 씨가 미련 있어 보인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밝게 웃으며 내가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사돈댁 두 분 사이가 안 좋으면 네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아빠랑 싸울 때마다 너희 아빠랑 조론할 거야 라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이 영화 씨가 어느 날 선우은숙 씨가 나에게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아프면 내가 보살필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 나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죠. 이혼을 했어도 가족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 씨는 내가 사람이 너무 많았고 약속도 너무 많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미안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만약 이 영화 씨가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정말 힘들게 했다면 미련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각종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 영화 씨가 바람피웠다는 등의 소문과는 달리 작은 섭섭함이 큰 불씨로 작용해서 섣불리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죠.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은숙 씨는 이혼 후 2년 반 동안 울었어요 라고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씨는 재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송을 보면 이 영화 씨가 혼자 지낸 지 18년 차가 됐다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영화 씨는 사실 나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적하기도 하다며 잘 때 너무 적적할 때는 TV를 켜고 잔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 씨는 음악 방송이나 뉴스를 틀고 자요.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 그런 소리가 안정감을 주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 씨는 혼자 생활을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씨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후배들을 위해 공연 전석을 구매해줬다고 합니다. 노연희 씨는 선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 씨는 나는 그냥 네가 힘들어서 좋은 마음에 진심으로 너를 돕고 싶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씨는 루머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씨는 서초동의 집을 팔고 이사를 왔다며 그 차액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며 지낸다고 합니다. 이 영화 씨는 여러 모임이 많다고 합니다. 골프 모임 밴드 모임 대학 모임 미술관 모임 맛집 투어 모임 봉사 모임 요트 모임 등 각종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1대1로 만나거나 1대2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씨는 손주들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손주들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이 영화 씨가 방송을 통해 본인의 근황과 솔직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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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